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피버 테이블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피버 테이블은 워크시트에 입력된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능이죠.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능을 엑셀에서는 많이 제공하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도 앞에서 배웠던 SUMIF, AVERAGEIF, SUMIFS 라는 이런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들도 집계를 내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에서 집계를 내는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그 외에 부분화, 통합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피버 테이블은 그런 기능들 중에서도 데이터를 집계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버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해당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만들 때에는 데이터 내부의 셀을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피버 테이블 메뉴가 보이죠. 2013 버전 이상부터는 여기 추천 피버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형태의 피버 테이블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피버 테이블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음들입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버전을 사용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피버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의 피버 테이블. 그러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데이터 전체를 피버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 범위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새 워크시트의 피버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워크시트의 피버 테이블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죠. 새 워크시트가 기본 값입니다. 새 워크시트 선택하고 확인. 피버 테이블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피버 테이블을 쉽게 만들려면 먼저 피버 테이블 범위를 이렇게 크로스 모양을 그려봅니다. 피버 테이블을 또 다른 말로 크로스 테이블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크로스 모양, 십자 모양을 그립니다. 바로 이 왼쪽 영역이 행 레이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열 레이블. 여기가 실제로 직계를 내려고 하는 값을 표시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명이 보여지죠? 필드명이 보여지고 그 아래로 보면 이렇게 열, 행, 값 영역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피버 테이블은 지점별, 품목의,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직계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완성된 모양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먼저 지점명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끌었더니 행 레이블에 지점명 필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지점명을 행 레이블 쪽으로 그대로 끌어다가 놓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체크 항목을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행 레이블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품명의 체크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필드는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행 레이블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품명은 열 레이블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명을 이렇게 끌어서 열 레이블 쪽으로 품명 필드를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까 크로스를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크로스를 다시 그려보면 행 레이블 쪽에는 거래처, 즉 지점명이 왔죠? 열 레이블 쪽에는 품명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지점별, 품목별, 금액의 합을 여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을 그대로 끌어서 감 영역에다가 끌어놓습니다. 그럼 다시 피봇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크로스 그려볼까요? 계속 크로스 기억하세요. 훨씬 피버 테이블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크로스 모양이 비틀비틀하긴 하지만 감안하고 봅니다. 왼쪽에 보면 지점명이 표시되었죠? 그리고 열 레이블 쪽에는 품명이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 영역에는 금액이 표시가 되었죠? 바로 지점별 품목의 금액의 직계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가요? 한눈에 대연점의 PC가 85만 7500원이 판매가 되었구나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정점의 노트북이 281만 4천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신표 스타일,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신표 스타일이 있죠? 신표 스타일을 선택해 줍니다. 훨씬 숫자를 보기가 쉬워졌죠? 숫자가 보기 쉬워졌죠? 열 너비를 넓혀주면 이렇게 샷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를 표시하는 작업창을 봅니다. 이번에는 품명을 이렇게 작업창 밖으로 끌어냅니다. 어떤가요? 피버 테이블에서 품명이 사라졌죠? 그랬더니 지점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피버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피버 테이블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테이블에서 필드의 위치만 바꾸므로 해서 어떤가요? 아주 다양한 피버 테이블을 완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점명을 필터 영역으로 끌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품명을 다시 행 레이블 쪽으로 끌어다 놓아 봅니다. 어떤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가요? 품목별 금액의 직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지점명이 표시된 부분을 필터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필터 아시죠? 이 부분을 눌러서 가야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어떤가요? 가야점의 품목별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직계표가 표시가 되었네요. 필터링 된 거죠. 다시 필터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여러 항목 선택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지점명 옆에 체크 박스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가야점, 기장점, 남천점만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더니 가야점, 기장점, 남천점에 해당하는 금액의 직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피버 테이블을 한번 더 볼까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버 테이블이 선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피버 테이블 필드 작업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지점명을 행 레이블 위쪽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기존의 행 레이블에 품명 필드가 있었죠? 지점명을 품명 필드 위로 올리고 이번에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 필드 수량 필드를 끌어서 값 레이블 쪽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수량을 금액 위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끌어내리면 수량과 금액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버 테이블 모양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에 지점명이 아까 필터링되어 있었죠? 잠깐만요. 여기에 모두 표시하고 다시 지점명을 행 레이블 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가요? 각 지점명별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되면서 수량과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피버 테이블이 완성되었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피버 테이블 내부의 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어떤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월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피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핵 영역에 있는 지점명과 품명을 이렇게 작업창 밖으로 끌어서 없애버립니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일자 필드를 행 레이블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일자가 행 레이블 쪽에 표시되었죠? 그리고 수량은 제거하고 금액만 값 레이블에 남겨둡니다. 피버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피버 테이블을 확인해 봤더니 일자별 금액의 직계표입니다. 아직 요약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직계표죠? 이때 이 일자들을 월별로 그룹해서 금액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버 테이블 안에 있는 날짜 데이터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자를 그룹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선택되어 있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메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피버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메뉴입니다. 완성된 피버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피버 테이블 도구를 보여줍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면 이 안에 그룹필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까? 캘린더 아이콘 모양을 딱 보니 날짜를 그룹하는 메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룹필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룹필드 메뉴를 선택했더니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과 끝, 즉 2015년 1월 7일에서 15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 중에 원본 데이터가 1월 7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인가 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단위, 월별로 그룹하겠다,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지금은 연도별로는 그룹을 지을 수가 없겠죠. 2015년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룹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한번 선택하면 파란색 막대가 월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한번 더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를 선택하고 싶다면, 분기별로 그룹을 하고 싶다면 분기를 선택하고 월은 선택을 해제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다시 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월은 원래 기본값이었지만 다시 제가 월을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월별 금액의 직계표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피버 테이블 기능을 이용한다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라더라도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더라도 순식간에 원하는 형태대로 직계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 직계표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보는 겁니다. 크로스에서 왼쪽 영역은 행, 위쪽은 열, 가운데는 감 영역이었죠. 어떤 모양의 피버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크로스를 그려보세요. 행 영역에, 열 영역에 어떤 필드를 붙여야 될지가 딱 정해질 겁니다. 보통 행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든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은 지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모양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행이 없는 열 피버 테이블은 어색해 보이니까 항상 행을 기본으로 두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붙여 볼까요? 필터 영역에 지점명을 또는 품명 필드를 이렇게 붙여 보세요. 하나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점명과 품명을 한 번에 붙일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피버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필터 영역에 지점명과 품명이라고 하는 필드가 표시되었죠? 여기에서 얼마든지 현재 월별 직계표에서 각 지점별 품목을 필터링해서 피버 테이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강좌에서는 피버 테이블에서 또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기능들 또는 옵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피버 테이블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아두면 너무너무 편리한 직계표 만드는 기능입니다. 꼭 알아두세요.